제주 MBC 기상캐스터 강혜랑 두럼 박신동이 온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헤라 씨는 제주에 얼마나 사셨습니까? 저는 제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. 3개월. 그래서 제가 제주에 와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제주 말이 많이 어려워서 제가 음식점을 가도 또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해도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많이 또 배우고 오늘 또 이제 제주 도민들 분은 어떤 말을 쓰는지 제가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귓고냥 받자. 개미개미 테스트 오라. 이 프로그램이 소감수다 아닙니까? 소감수다. 네 맞습니다. 무슨 뜻입니까? 잘 모르겠어요. 소담 소담 이야기를 나누다? 아니 아니 소 소. 세 개. 세. 아 진짜요? 세가 그냥 가는 게 소감수다. 소 거기 감수다. 아 소가 감수다. 말이 감이면 뭘 감수다. 개가 감이면 개 감수다. 아 개 감수다. 소 감수다. 그럼 오늘 소가 나오는 건가요? 아니 확실히 속으신 겁니다. 지금. 아 아닌가요? 이처럼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. 하는 게 아이고 폭삭 소갑시다. 아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속아 가십니다가 아니라. 제주어가 많이 어렵네요. 이렇게 속 뜻을 알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 뜻을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많더라고요. 개미 누리 소 가는 거 한번 복하마 씨. 네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봉이 한 쌈 2번으로 들어갑니다. 이거 먹었죠. 먹었죠. 오 맛있겠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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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 먹지 마라 신작이야. 꿈까지 먹게 되겠습니다. 아따 요망들 햄신게. 집이서나 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식당의 꼬지와 마악 정해주시나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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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망들 햄신게.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 조캐. 요망들 햄신게? 요망들 햄신게. 햄신게? 요망한 햄신게. 아니세요? 요런 요망한. 제주에서는 요망이 두 가지가 이신게. 아 우리 해라 조캐 형 말을 나눠보난 막 요망진게. 왜요? 그 이 상황에서는 요망을 떤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. 네. 위 사람이 볼 때 아래 사람이 뭔가 똘똘하고 자신있게 한다. 뭔가 잘한다. 똘똘하다. 잘한다 할 때 아이고 막 요망지다. 요망지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아 제가 지금 요망지나요?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긴 하네요. 기주개 기주개. 기주개는 뭐라 기주개. 기주개? 기가 죽었다? 으잉? 기주개? 기집애? 기주개? 기주개. 기주개 할 때는? 기주개? 기주개. 아 맞지. 기주개. 기주개. 잘 냄새라 잘 냄새라. 아이고 막 요망진게. 기주개?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데. 저희 두 사람이 살만한 집이 혹시 있을까요? 아이고 우리 동네 막 집들 하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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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수다. 무슨 뜻일까요? 하수다. 막 하수다? 네. 막 하수다. 하수다? 뭔가 하다?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요? 뭔가 하다. 아 이걸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되나. 힌트를 좀 주세요. 집이 집이 있나요 하니까? 집이 막 하수다. 아 집이 막 있다? 어 있다 많다. 있다 많다. 제주에서는 하영이 있다. 하영 하면 많이 있다. 하영이 있다. 그럼 반대말은? 호썰 있다. 호썰 있다. 호꿈 있다. 그렇게 되는 거죠. 하영이 있다. 하영 있다. 호썰 있다. 이렇게. 아이고, 어떤 게 뭐하는 데서 한남미꽂이 찾아놔 이게. 아이고, 어떤 게 뭐하는 데서 한남미꽂이 찾아놔 이게. 어떤 게 뭐하는 이 한남미까지 찾아왔으니. 한남미까지 찾아왔으니. 이스미? 이스미? 아니까요? 어째서,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먼 한남미까지 찾아왔느냐. 멍멍헌. 이해가 되시나요? 이해가 됐습니다. 멍멍헌. 말을 해야지. 해야지. 뭘 드릴까요? 뭘, 뭘, 뭘 드릴까요? 아무개라도 과라해야 돼요. 곧는 거는 알아듣습니까? 곧는 거? 곧는 거? 곧는 거? 곧는 거. 말하는 거. 골아보라. 말해봐라? 아, 말해봐라. 골아보라 하면 이게 말해봐라인데. 아, 골아보라. 뭐뭐하는 거, 말하는 거 할 때는 골이 아니라 곧는 거. 곧는 거. 그래서 제조가 어려워요. 골아보라 하면 코를 골아보라. 아, 코를 골아보라. 이런 골아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.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기꾸냥. 아, 짜고 있어.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